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S-Works 타막 SL7 포크 리콜에 대한 경험담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. 저는 S-Works 타막 SL7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. 2021년도 모델이고요. 이번에 포크 리콜 관련 기사를 접하고 리콜을 받으려고 집 가까운 샵에 방문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리콜을 하고 나니까 수리를 하고 나니까 핸들이 자꾸 좌측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. 그리고 헤드 튜브 쪽에 포크랑 헤드 튜브 쪽에 625도 생기고요.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여러 번 다시 방문을 해가지고 수정을 받았고요. 그런데 처음에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게 계속 핸들이 왼쪽 밑으로 꺼지는 느낌이 계속 생겨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저 캡을 열었죠. 저게 이제 제일 플라스틱 뚜껑을 열고 그다음에 하나의 그 뭐랄까요? 컴프레이션 플러그 저 위에 저게 컴프레이션 플러그거든요.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저 위에 있는 머리 쪽에 나사를 하나 풀고 안을 보니까 저렇게 화살표가 핸들바 쪽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. 중심축 가리키는 게 그래서 이제 아는 그 미키니 분께 사진을 보내서 여쭤보니 저게 헤드 튜브가 아니라 다운 튜브 그러니까 안장 쪽으로 저 화살표가 와야 돼 설치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이제 좀 다시 맞춰달라 라고 해서 다시 맞췄고요. 일단 제 편의를 봐주셔가지고 제가 구매한 샵이 아닌데도 AS를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제가 좀 뭐랄까요? 저게 자야되로 설치가 안 돼가지고 되게 불편함을 많이 겪었어요. 그래서 샵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뭐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들긴 합니다. 저는 이게 포크 리콜이 좀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가벼운 일일 줄 알았는데 처음 한 일이다 보니까 이런 리콜 수정 같은 것들을 그리고 자린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만큼 큰 일인지도 몰랐고요. 네 암튼 그렇고요. 지금 보면 이제 저 앞에 컴프레션 플러그를 다 빼고 안쪽 면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.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저게 좀 지금 보면은 좀 라이트를 비춰가지고 더 문제가 없는지 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한데요.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 저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그 압축 링이랑 컴프레션 플러그, 그 다음에 헤드링 이렇게 세 가지가 리콜 대상인데 저는 그 압축 링이랑 그 다음에 헤드링은 기존에게 지금 리콜 베품랑 똑같아가지고 바꾸지 않았고요. 컴프레션 플러그만 바꾼 상태입니다.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압축 링이나 헤드링, 컴프레션 플러그를 잡고 있는 녀석에 대한 건데요. 중요한 게 저기도 보면 화살표가 있어요. 온라인 뭐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래서 저게 압축 링의 갈라진 부분과 그 다음에 헤드링의 그 화살표가 저렇게 틈새가 딱 맞아가지고 돼야지만 올바르게 설치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. 저도 이런 설명 같은 것들을 전혀 듣지를 못하고 처음에 설치를 받았다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한남동 스페셜라이즈드? 그 익스피리언 센터? 거기에 가서 메케닉 분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 사진도 거기서 찍은 제 설치 사진입니다. 그러고 나니까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. 그 전에 너무 불편했었는데 뭐 아무튼 그 앞에 컴프레션 플러그의 방향만 일단 맞추니까 핸들이 왼쪽으로 빠지는 건 좀 덜해졌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보는 사진이 이제 조론식으로 설치가 되는 거죠. 들어가는 거죠. 그리고 선도 저렇게 나오는 거고요. 그래서 저거는 이제 구형이에요. 저게 제일 처음에 설치되어 있던 제 모습인 거예요. 지금은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겠죠. 저는 처음에 저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네요. 그 잘 맞게 돼 있네요. 방향이랑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와서 보니까 위에 저 컴프레션 플러그만 이제 저 지금 신형 빨간색 부분이 차지하는 저만큼이 더 길게 안 돼 있고 이제 절반 사이즈로 돼 있는 거죠. 지금은 이제 컴프레션 플러그가 빨간색으로 돼가지고 훨씬 높게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거 하고 나니까 저기 헤드링 같은 거 있잖아요. 저기 아래쪽에 동그라미 돼 있는 거 베어링 같은 거 저게 많이 건조해서 그런지 이 사각사각 소리가 나더라고요. 그리고 보시면은 저 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. 그래서 핸들을 오른쪽에 꺾었다가 왼쪽으로 하게 되면 저게 또 소리가 나요. 그래서 저 가운데로 빠져 있긴 한데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긴 하더라고요. 저 선 자체가.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였어요. 이게 설치를 처음 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게 프레임 위에 저 플라스틱 덮개 같은 거 있잖아요. 저 더 이상 못 내려오게 하는 거 저게 이제 스페이스 저는 기본 공투 기본으로 쓰고 있고 하나도 자르지를 않았는데 그 스페이스를 또 잘 안 꽂으니까 뭐 저기 프레임이랑 계속 마찰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핸들 돌릴 때 또 소리가 났었고요. 지금 보면은 이게 다운튜브 쪽으로 화살표 가리키고 있죠. 그래서 저렇게 설치해야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.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 있으면 제 영상을 보시고 이게 어떻게 설치가 됐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함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타막 SL7 리콜에 대한